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남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기 전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유튜브의 정책 변화로 키즈 관련 영상의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서 그 아이디어는 잠시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영상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채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선물해 주었는데 제 도움 없이 알아서 척척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쇠! 알리쇠! 알ashed! 알테니 bekommt! 다음 Geld objectives Ay 된다니! 그러면 이 사진이 이 도장은 이 도장에서 진정한 시장은 로봇΄에서 도장에 피하는 지저분이 왼쪽으로 로봇 도장에 피해 예아, 여긴 한가? 예아, 여긴 한가? 안녕! 예아, 여긴 한가? 예아, 여긴 한가? 첫번째, 라이브 전문이었지! 난 안마가 인마가 인마가 잊지 않았다. 하하하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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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hello guys, today is a rainy day as you can see so it's gonna be raining all morning, all day long so you better watch out for the rain whenever you drive whenever you drive okay bye no, it's not okay this is a little bit okay, I'll watch watch Karen mia yeah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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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